2021년 4월 28일 여행 51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러 바로바로미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일반 흉갑니다 일단은 올 때마다 레전드가 나왔던 장소고 일명 부적집입니다 부적집 어떤 영증사진이 있고 정확한 사연은 제가 부탁을 했는데 사연이 아직 입금이 안됐어요 원래 사연은 여기 있는데 대충 무당도 살이 맞은 장소입니다 여기에 턱이 안좋기 때문에 무당분이 오셔서 어떠한 그런 의식을 했는데 무당 또한 피토하고 빠꾸를 해버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째 턱은 비주к 방금 저기 vue서 하얀것이 올라갔는데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힘든다 헉?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어르신 언젠 아이씨 잠시만요 이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누구 있어요? 혹시? 어? 뭐야? 와.. 안에 분명히 부적이 붙어있는데 뭐가 움직여! 부적이 붙어있는데 움직여! 이건 탈출! 으꽝 나라 아저씨 trim 왜들 음..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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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신 잠깐만요. 살짝 홀렸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빙의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그 엄청난 기운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르신... 어르신... 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시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조금만 진정하시면... 어르신... 어르신...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도 아니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어? 행동 아..잠깐만.. 아멘 communicated 아멘 연는데 시작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는 안되는거 같고 여러분들 자꾸 싸우시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